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시장이 반등세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요즘 흐름을 보게 되면 시장이 좀 늦더라도 그리고 또 해외시장보다 좀 강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서서히 반등기조를 갖춰가죠. 그런 쪽에서 그동안 좀 미진했던 성장주 쪽 대표적으로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 반등 시도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로 바라보시면서 경기민감주와 성장주 어떤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 계속 강조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오늘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보복소비와 함께 이어지는 보복소비의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OEM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 OEM 관련주들에 대한 동향들을 한번 체크해보고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도 미국 시장에서는 관련된 코로나19 회복과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죠. 그런데 여러 가지 기대감과 어떤 실망감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패턴 쪽에 대한 변화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대표적인 OEM이 들어가는 쪽, 섬유 의복 쪽이라든가 또 유통 쪽 그리고 또 화장품 쪽이 있죠. 화장품 쪽은 아직 어떤 흐름이 들을 살펴보지 못했는데 대표적으로 섬유 의복 쪽이 좀 강한 상황들이고요. 화장품 쪽도 약간 섬유 의복만큼은 못하지만 지수 대비해서는 좀 선전하고 있는 쪽으로 나오고 유통주는 그걸 못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섬유 쪽, 패션 쪽이라든가 화장품 쪽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아직 유통주에 비해서는 여전히 그와 관련된 섹터의 동향들이 보복소비에 대한 여러 가지 분위기를 좀 더 이끌어내고 있구나라는 쪽에 대한 동향들이 확인이 된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와 함께 또 흐름을 보게 되면 소비가 또 잘 되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지표들이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 모두 소비자 신뢰지수와 실제적인 소비 판매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미국 쪽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소비 판매는 빠르게 회복을 하는 추세인데 아직 좀 제대로 추세적인 흐름들을 못 갖춰간 채 등락을 좀 거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드렸듯이 소비자 신뢰지수는 저점에서 빠르게 돌아오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중에서 아마 이번에 3월 이후부터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원금이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변화가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또 중요한 사실은 실업률이 개선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업률의 의미 있는 변화가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된다는 관점 쪽에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소비 심리도 빠르게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인데 아직까지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일단은 무엇보다 필수품 쪽이겠죠. 이쪽 중심으로만 확인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상대적으로 좋은 쪽이 중국입니다. 특히 소매 판매 지표나 그리고 또 소비 심리 모두 다 양전환되는 모습들로 확인되면서 계속 꾸준한 추세를 갖춰가고 있는 게 이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 관련된 쪽에 중국 쪽을 많이 보는데 하지만 최근에는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고 있죠. 특히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커지다 보니까 H&M이라든가 또 나이키 불매운동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쪽에서 소비 신뢰 지수, 소비 어떤 지표들은 좋아져도 약간 자국적으로 모아가는 변화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앞으로 또 체크해야 될 또 중요한 트렌드가 아닐까 생각 들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확인해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도 보복 소비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를 봤었을 때 이번에 지금 유동인구를 또 많이 보죠. 강남과 홍대 상권의 유동인구를 살펴보게 되면 누가 지나가는 사람들 다 체크했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동양을 봤었을 때 지금 2월 말 기준 같은 경우도 아직 코로나 2차 대유행이 다 끝나지도 않았다고 보여지고 있고 오늘도 여전히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연장에 들어갔는데 흐름을 보게 되면 작년 3월달, 즉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때보다 오히려 다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심리가 일단 좀 지쳤다, 이제 좀 나가보자고 하는 심리가 좀 더 커지고 있는 게 이런 현상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쪽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들도 대표적으로 백화점 쪽 실적 흐름들, 1분기 실적 전망을 보게 되면 일단 빠르게 27%, 30%대 이런 식으로 다 좋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런 쪽의 변화를 봤었을 때 일단 너무 지친 가운데 소비가 확인이 되는 과정들이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다는 쪽도 확인이 된다는 쪽에서 계속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그럼 이제 OEM 관련된 쪽도 대표적으로 비슷한 섹터에 있는 회사들이 일단 그동안에 리스타킹이라고 그러죠. 즉 재고를 다시 쌓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변화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대표적으로 의류나 화장품 쪽, IT 쪽은 살짝 파세코라는 회사를 넣어봤는데 가정기기를 또 OEM하는 회사죠.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보게 되면 실적이 작년에 한 170억대로 한 57% 늘었는데 올해도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들도 강한데 여기에 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캠핑용품이죠. 이쪽에 대한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에 따른 기대감이 늘어나고 또 하나 보다 보니까 창문형 에어컨 이쪽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따른 또 계절적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창문형 에어컨은 아직까지 보통 실외기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소음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이 점을 좀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실외기가 없는 불편함을 덜어낸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자리 잡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 하는 쪽인데 일단 여러 가지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주가 수준과 함께 같이 고려를 해봤을 때는 따라가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쪽도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의 의류나 화장품 쪽의 대표적인 주자 OEM 쪽을 보게 되면 올해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겠죠. 그리고 특히 화장품의 대표적인 OEM 주자들도 다 좋아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코스맥스 같은 경우가 눈에 띄는 게 코스맥스는 여전히 좋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손세정제 쪽으로 매출을 선방하더니 올해는 본업 쪽으로 선방하면서 한국 콜마보다 훨씬 더 실적 탄력성을 좋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PR을 보여준다고, 멀티플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준적으로는 훨씬 더 코스맥스가 주가 탄력들이 좋죠. 그만큼 잘 선방했고 올해도 좋겠다라는 기점으로 보게 되면 둘 중에 뭘 고르냐라고 하게 되면 저는 코스맥스를 더 선호하면서 추세의 흐름들을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의 OEM 쪽의 의류 쪽도 계속 흐름들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화성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 신장 위구르 쪽에 대한 제재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다 베트남 쪽이나 동남아 쪽의 기질을 갖춘 회사들은 오히려 또 기회 요인들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의류 관련된 특수 쪽에서 그런 쪽에 변화가 들어오는 대표적인 종목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자라는 쪽도 투자 아이디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무엇보다 작년 부진에 따른 흐름들 외에 기대 심리에 따른 기저효과가 나오는 관점들인데 아마 지금 실제적으로 실적이 발표되기 전이다 보니까 코로나19 회복과 또 어떤 실망 사이에서 계속 트레이딩 관점 쪽에 대한 변화들은 나온다라는 관점 쪽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게 브랜드 리허기입니다. 지금 최근에 같은 의류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브랜드가 확실한 대표적인 회사들 FNF, MLB라든가 또 더는 이철홀딩스의 어떤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쪽에 확인된 쪽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또 JS커퍼레이션도 마찬가지죠. 이런 어떤 변화가 나왔을 때 훨씬 더 주가의 탄력들이 좋다라는 부분들은 확인하시면서 브랜드의 가치가 얼만큼 실적을 이끄는지 이 부분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하나 관심 있게 봐야 될 의류 쪽의 하나가 크리스 FNC라는 회사인데 골프 쪽에 강점이 있습니다. 이제 골프의 저변 인구가 20, 30대까지 늘어났죠. 과거에는 40, 50대 중장년층이 약간 산보하면서 비즈니스도 하는 이런 쪽으로 바라봤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가성비 높은 팬텀, 핑 이거 잘 아는 브랜드이신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골프 브랜드가 부각되면서 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작년에 영업이기 한 30% 이상 증가됐고 작년 기준으로 PR 8배 정도밖에 안 된다. 관심이 높겠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 동향을 보게 되면 강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이런 쪽에서 조정받는 때에 아무래도 골프에 대한 붐들을 생각해보게 되면 다시 한번 주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또 OEM 쪽에 화장품 용기 쪽에서 많이 연후를 보고 계신데 아마 제가 보기엔 펌텍 코리아도 만만치 않게 주가의 탄력도를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작년 같은 경우 오히려 연후는 실적이 부진했는데 오히려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 펌텍 코리아의 강점은 연후보다 쌉니다. 게다가 또 외국인 비중을 보게 되면 연후는 두 자리 숫자인데 펌텍 코리아는 아직 2.5% 때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의 변화가 나오게 되면 기대감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 과정 쪽에서 안착하게 되면 한 2만 원대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다라는 쪽에서 어떤 상대적인 저평가를 이용하는 전략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보복 소비와 관련돼서 OEM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 동행들을 살펴봤는데요. 기조적으로 자리 잡는 실적 흐름들이 확인됐을 때 또 한번 레벨을 시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다라는 쪽에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